자 오늘 이 시편 88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어두운 성경입니다 그런 뜻에서 설교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성경 봉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 소리가 제가 들은 지금까지의 경험상 가장 적었습니다 이 성경을 아멘 해야 돼 이런 느낌이신 분들이 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편 중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이렇게 하나도 안 나오는 성경은 없습니다 아주 마지막까지입니다 마지막 18절 마지막 9절 오직 어두움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참 무거운 성경이죠 제가 상담 메일을 많이 봤는데 상담 대부분 내용이 어두운 내용입니다 어떤 때는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우울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편 88편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설교 준비는 커녕 오히려 제 마음이 더 우울해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왜 이런 성경을 성경에다가 두었을까요? 이왕이면 좀 은혜로운 성경, 밝은 그런 성경을 시편에다가 계속 모아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좋은 것만 은혜로운 것만 또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펼쳐놓은 책이 아닌 겁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성경에 실어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성경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성도들의 삶 속에 때때로는 하나님이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 항상 있게 마련이라고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런 이름을 붙인 분이 계십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시편 88편처럼 오늘 이 시편 88편에 보면 이렇게 구구절절 표현합니다 3절에 수월의 문턱이라고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데 지금 그 문턱에 가 있습니다 4절에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 5절에는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17절에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애워 쌌으며 아마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 영적으로 가장 무너진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성경을 두셨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서 찾아집니다 그것은 아무리 성도들이 절망적이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는 것 같아도 그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속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고 여기에 무얼 긍정적인 말씀이 있을까 싶은데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해 보면 놀라운 보석 같은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20편 88편 기자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지요 2절에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9절에 주님 내가 온정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13절에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은 아주 암울합니다 절망적이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기도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이 아직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신앙 고백도 해요 1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는 그 절망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밤 어두운 영혼의 밤은 요셉도 겪었고 모세도 겪었고 다윗도 겪었고 사도바올도 겪었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엘리엘이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할까 완전한 절망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목에 보면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황에 그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속에 생명의 증거가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내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도 그 속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속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리 내어 기도하지 못하면 말로 기도할 말이 입이 닫혔다면 두 손을 들고라도 계시면 돼요 하나님은 아세요 손들 수 있는 힘도 없다면 엎드려라도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반드시 새벽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시골집에 불이 났을 때 그때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끄집어내는 일이 참 난감하답니다 소가 바짝 긴장을 해서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은 힘센 장사라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소를 외양간에서 끌어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데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소도 생각이 있어요 여기서는 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순순히 걸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여물통을 뒤집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태에 도무지 있으면 안 될 때 그건 정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여물통을 뒤집으세요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여물통이 뒤집어져서 비로소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 많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제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실 때에 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몰렸을 때 오히려 부모님, 제 아내, 가족들, 친구들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혼자 있게 하시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난감하고 너무 두려웠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비로소 전해들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되는 사건을 그때 경험한 거예요 여물통을 뒤집어야만 비로소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그때그때마다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 있겠어요? 저는 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다섯 분의 목사님과 선교사님 위에 기도합니다 이면수 목사님, 김동철 목사님,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최충혈 선교사님 이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알고 있는 분, 이 분 다섯 분과 이름 없이 억압되어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처음에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 가지지 못했어요 또 북한이 정말 무서운 죄를 짓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주님은 저에게 다 그치셨어요 내가 만약에 북한에 이면수 목사처럼 억류되었다면 너는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 그리고 억류된 분 한 분 한 분씩 더 늘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매일 합심 기도 때 우리 교우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하나님 속히 풀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속단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셔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이면수 목사님을 통해서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을 일깨워 기도시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한국 교회를 일깨우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사도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혔었다고 로마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바로 가르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없던 길도 열어주셔야 될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막으시는 것일까 참 답답하겠죠 사도바울은 너무너무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죠 로마서를 쓰게 하시기 위해서 갈 수가 없으니까 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지금 로마서가 들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길이 막히지 않았다면 사도바울이 가서 말로 설교했겠죠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그때그때마다 그 모든 비밀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앞은 꽉 막히고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건 기도만 하는 것이 정답인 겁니다 우리 민족이 1990년대에 놀라운 부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기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블레어라는 성교사님이 계십니다 일제시대 때 중국과 한국을 오고 가면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그때 당시에 모든 걸 다 보았어요 그분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1900년대에 한국에 이런 부응을 주셨나 한국 민족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한국 민족에게 닥친 이 끔찍한 불행스러운 일 때문에 한국 교회에 이런 부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여기는 한국에 있는 교인들을 말합니다 슬퍼하는 것을 볼 때 건장한 남자들이 망국을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동정을 금할 수가 없다 그들은 내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 우리같이 가난하고 비참한 민족이 또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눈이 열려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화살이 한국 민족의 영혼을 뚫고 들어갔다 그들의 심령을 갈기갈기 찢기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제 가운데 앉아 그들이 당하는 불행과 지난 날의 죄악을 슬퍼하고 있다 그토록 절망에 처한 민족 위에 하나님은 축복의 손을 펼쳤다 상한 심령으로 한국 민족은 복음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을 감추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괴로워요 힘들어요만 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고난은 무서워요 이렇게 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기보다 요베 고난이 훨씬 더 귀했어요 104세에 돌아가셨죠? 방지일 목사님 그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님이 처음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 방지 가문의 문중에 장손 집안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문중에 있는 사람들 어른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를 몽둥이 찜질을 했습니다 아주 짐승패듯이 때리면서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말 들으려고 그런데 맞아 죽는 순간까지 가면서도 예수 안 믿겠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방지일 목사님의 할아버지 자기 아들이 지금 맞아 죽는 순간에 가는데도 예수님이 안 믿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걸 보고 할아버지가 뛰쳐내려가서 그 아들을 감싸 안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예수 믿겠다 아들 죽는 걸 어떻게 보냐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예수 믿자 그러고는 그 아들과 함께 문중에서 쫓겨났습니다 집 다 잃어버렸어요 전답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땅을 개관해서 감자 신고 옥수수 신고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피난 내려왔습니다 그 아들이 방지일 목사님이시죠 그 가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85명의 목사와 박사가 나왔습니다 고난 때때로는 설명이 안 되는 고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여러분 이제는 그 고난을 두려워만 하거나 꺼리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난이 커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극심한 고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생명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분 중에는 나는 여전히 고난은 두려워요 그런 분 있으실 거예요 어찌 안 그러시겠습니까? 이제 한 15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고난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기적이 어찌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고난은 결심해서 이겨지는 것도 아니고 각오한다고 이겨지는 것도 아니고 고남보다 더 크신 진짜 주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주님 그 주님을 진짜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이겨집니다 염려가 주님께 맡겨집니다 두려움이 맡겨집니다 여러분 안에 와 계신 분이에요 어떤 고남보다 더 크신 주님이십니다 저도 몇 번 정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요 그게 끝이 될 것 같았어요 나는 그렇게 끝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때에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루마니아의 아주 보금적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공산 정권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어요 1948년 비밀 경찰에게 끌려가서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비밀 경찰들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만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그러면 루마니아에 있는 모든 교회 문을 닫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몇 년째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고 지하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가족 면회를 하게 해주겠다고 방송이 나와요 몇 월 며칠에 가족 면회를 허락할 테니 가족들에게 편지를 다 보내라는 겁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날 새 옷을 주더랍니다 아침에 면도를 하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오늘 아내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 한 번 면회에 왔다고 나가요 끝까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요 그 텅 빈 감옥 속에 앉아있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따가 방송이 나오더래요 다 너를 잊어버렸어 너를 기억하는 사람 이제 아무도 없어 아내마저도 아내에게 보낸 편지를 그 교도소 당국이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은 아내마저도 나를 잊어버렸구나 그냥 오열했대요 그냥 속에서부터 뜨거운 게 치밀어 오르는 통곡을 했대요 그 다음날 면회 갔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는데 혼자 남아있는 이 목사님을 비웃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적인 말로 그렇게 목사님을 빈정거립니다 그때 방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데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잊어버리고 아내마저도 나를 잊어버리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안 계시니까 그런가 봐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때 성경구절이 떠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그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장면 그 여인들은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무덤 앞에서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구나 그때 그는 하나님께 자기 판단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뭐가 되고 안 되고 좋고 나쁘고 이런 판단 자체가 자기에게는 의미가 없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다 하나님 나는 판단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그냥 울 겁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처럼 하나님 나는 그냥 울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상황을 견뎠어요 그리고 그는 풀려날 때가 왔습니다 루마니아 교회에 새 부응이 일어나는 때였어요 제가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제 어려움 속에 묶여있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상황이 좋고 나쁜 것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가 내 안에 주님이 정말 지금도 계신가 그거 하나면 분명하지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지금도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하다면 그러면 충분하지 뭐 이렇게 끝난다 하더라도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었겠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아마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교회 주차하시면서도 예배당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도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도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무슨 일이 좋다 나쁘다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 반응하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님 주님이 함께 계시느냐 여전히 지금도 나와 같이 계시느냐 그러면 가장 좋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기를 이끌어 갈 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좋은 길로만 이끌지 않는다는 걸 그가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게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주목하는 것이 이게 평탄하고 좋은 길이냐 사망의 음침한 길이냐 그게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만 주목해 보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는 항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0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 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지금 내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해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에 무슨 심야 음악 프로그램입니까? 그렇습니다 심야 음악 프로그램 그 제목이에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그때도 별이 빛나는 밤에 심야 음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1년 동안 매일 들었어요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연을 읽어주는 아나운서와 DJ의 그 멘트를 따라 하느라 사투리 고치느라 1년 동안 들었어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심야 음악 프로그램 제목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별이 빛나는 밤에 송도들의 고난의 삶은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거예요 밤은 참 신비해요 낮에 더 멀리 볼 것 같아도 밤에 오히려 더 멀리 볼 수 있어요 별이 비춰도 낮에는 안 보여요 밤이 되면 보여요 인생의 밤 신앙인의 영혼의 어두운 밤도 똑같아요 낮에는 편안할 때는 잘 될 때는 주님이 잘 안 보이다가 내 인생의 밤에 영혼의 어두운 밤에 비로소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별은 어두운 밤의 별은 누구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송도의 고난은요 별이 빛나는 밤인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송도가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는 강을 건너가요 그게 요단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강을 건너가요 천사가 강을 건네주면서 이 강물을 마시면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면 그는 얼른 강물을 마시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괴로웠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배신도 많이 당했고 마음의 상처도 너무 많고 너무 끔찍한 일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가 또 말합니다 사랑하던 사람과의 아름다운 기억도 다 잊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는 물을 내려놓았어요 아무리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기억이 많지만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아름다운 기억 이것마저도 잊으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다 담기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아름다운 기억만 좋은 게 아닙니다 고난 정말 끔찍한 것 같은 그 고난조차도 별같이 빛나는 기억이 돼요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고난이 오히려 더 별과 같이 빛나요 어느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그는 교회 안에 목회하면서 어떻든지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교인들이 반발할 정도로 너무 심하잖아 그렇게 할 정도로 예배당 건축하는 중에도 그는 끊임없이 선교지를 가고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선교지를 가려고 할 때 장모님들이 반대를 해요 극렬 반대를 해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에 얼마나 어려운 순간인데 아니 지금도 무슨 선교입니까 예배당이나 좀 끝내고 선교합시다 목사님 이번에 선교지 가실 거면 아예 사임하시고 가세요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가나 그래도 약속을 했어요 그 선교지에 가기로 만약에 안 가면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마음에 상처가 들까 아내도 사모님도 막아요 여보 장로님들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이번만큼은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가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예 사임을 각오하고 그리고 선교지를 떠납니다 누구도 교회에서 후원해 주거나 환영하지도 않는데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를 향하여 떠납니다 사임을 각오해요 돌아오면 사임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 아픔은 고통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설 자격을 얻었다 주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려고 하는데 겪는 이 어려움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그저 주님 아시지요 주님은 다 보셨지요 그래 내가 알지 그렇게 될 걸 생각하니까 그 아픔 자체가 기쁨이 되더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살면서 겪는 아픔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 같은 그 순간 주님 앞에 설 때는 그게 별같이 빛나는 것이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싶으세요 고난이 두렵지가 않아 나는 이제 고난이 두렵지 않아 오히려 고난 중에 찬송하게 돼요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하는 일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천사도 그런 찬송은 못해요 왜? 그들은 고난이 없으니까 24시간 찬송하지만 그들은 고난을 겪지 않아요 우리만 죽기 직전까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어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찬송 이건 정말 보배 같은 거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 절대로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주님을 알아야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이제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알게 됩니다 내게 있어서 고난은 더 이상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내가 오히려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주세요 염려가 정자 주님께 맡겨지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그 찬송을 부르십시다